고마운 찐 정상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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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eas 드질만하세요? 응, 달다! 너도 줄까? 싫다! 우리 손주 줄까 자. 아이야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실례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 여성만수의 한혜지 기자라고 하는데요. 여기 석상근 스님 기가하시는 암자 맞죠? 예. 그런... 큰 손님 안계십니다. 어디 가셨나요? 예. 얄맛, 가긴 내가 어딜 가. 야, 봐라. 이놈들이 다 내 제자지. 안에 있는 놈. 밖에 있는 놈. 그러니까, 큰 스님 문화에 다 출가하신 분들만 있는 건 아니군요. 그렇지요. 국회의원도 있고, 법관도 있고. 야, 이놈아. 절간에서 고시공부하다 안맨트 놈들이 왜 내 제자냐. 내 제자가 되려면... 응. 안 주보인다, 인년아. 이렇게 가렸는데 보이세요? 안 보이실 텐데. 안 입었다고? 인연이 육고시를 하러 왔나? 나 잘난다. 고기 많이 사오는 게 내 제자야. 고기 사오는 놈들은 한 놈도 없애. 스님, 좋은 스님. 안 된다니까 큰 스님 괜찮으시다. 큰 스님 화상하신다고 기자들도 와있고. 안 된다니까. 말귀를 못 알아듣노. 약속 한간 지켜야지. 갑시다. 스님. 왜, 불안하신가?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. 다음은 석산 큰 스님의 법문이 있겠습니다. 어떨까요? 내 집들아. 내가 왜, 내 집들아. 내가 왜, 내 집들아. 은혜자. 또는, 우리의 집들아. 이게 뭔고? 방석이요. 방석? 그게 뭔고? 이런 뭔고? 모자요? 재미도 없다. 나 모자 쓰고 집에 갈란다. 너 새끼 때문에 머리 아프지? 바람난 큰 새끼. 대학 못 간 작은 새끼. 나무 관세무사. 내 부적 하나 써주랴. 법문 한자라 해주랴. 나무 관세무사. 나와라. 춤추자. 나와라. 나와라. 춤추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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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 DroNet 손으로 넘어간다 산다 야, 야, 이 아들아 내 말을 좀 들어라 여기도 짝아 저기도 짝아 짝아가 파는 거 이제 살려줘서 산만치 속이 갈 때 당신을 차려라 여기도 짝아야 파는 거 여기도 짝아야 여기도 짝아야 아멘 내가 나무다 내가 나무야 아멘